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보이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김재환이 컴백 소식을 알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김재환의 소속사인 스윙엔터테인먼트는 김재환이 오는 20일 여섯번째 미니앨범 잼을 발매하고 컴백한다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김재환의 공식 sns에 커밍순 이미지를 공개하였습니다. 김재환은 지난 3월 다섯번째 싱글 봄바람으로 활동하며 레트로한 감성을 선보이며 잊고 듣는 보컬리스트 김재환의 역량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김재환은 솔로활동 개시와 함께 지금까지 활동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고 작사, 작곡 능력까지 견비하여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싱글을 통해 팬들에게 다시 한번 선물같은 앨범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워너원 출신 가수 김재환의 컴백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